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에 함께 하실 텐데요. 첫 번째 문제는 상대방의 실수를 응징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100 동그라미로 받은 장면인데 사실 이렇게 받으면 안되죠. 이렇게 받으면 안되고 100은 여기를 막아서 받으면 사활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흙이 아무리 추궁하더라도 빅 이상은 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막으면 아무것도 안되는데 지금 이렇게 받아버린거에요. 이쪽으로 받을 때 흙이 응징을 해서 100을 공격해야 됩니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그냥 들어가는 수는 100의 의도입니다. 100이 빅도 안나고 깔끔하게 살았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살 수가 있어요. 그냥 들어가는 수는 좋지 않구요. 여기서는 일단 치중이 급소입니다. 치중이 급소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이 돌 지금 잡은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이 막아서 끊는다면 이렇게 들어가버려서 아무 수도 없죠. 100이 안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고 여기를 이어서 두자니 넘어가면서 연결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100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이곳을 들 때 여기를 막아버리는 수가 좋은 수에요. 이 수는 뭐냐면 흙이 만약에 이쪽을 잡으러 가면 여기로 집을 내서 살구요. 이곳으로 잡으러 가면 100이 이쪽을 뻗어버려서 살았습니다. 끊어도 2이면 살았죠. 100이 깔끔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치중수가 많은 수로 인해 맛보기로 안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흙에 좋은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젖히는 수와 이쪽 들어가는 수는 배제하시고 다시 풀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서의 묘수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을 찌르는 수는 좋지 않아요. 100이 역시 한집 내면 아까랑 똑같죠. 흙이 연결이 안됩니다. 100이 훨씬 더 크게 살았어요. 찌르면 안되고 이 장면에서의 묘수는 여기 단수입니다. 이 단수를 보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00이 딴해서 두면 이젠 이쪽을 들어가서 100이 여기를 둘 겨를이 없죠. 끊는 순간 잡힙니다. 여기 두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옥집이고 이거는 뭐 말이 안되죠. 이어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빅이 아니고 100이 잡혔습니다. 이쪽 단수 칠 때 그렇다고 따내지 않고 여기를 이으면 자동으로 이쪽 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역시 100이 잡혔습니다. 이쪽 단수로 인해서 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100이 그렇다고 깔끔하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의 묘수가 있는데 100도 이렇게 버텨가는 수가 그나마 기사회생의 묘수라 여기까지 따내서 패가 나는 게 이 문제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100이 한 칸 뛰는 수는 실수였죠. 흙이 그냥 들어가면 오히려 깔끔하게 살 수가 있었지만 흙은 여기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서 막더라도 단수의 기가 막힌 묘수가 있어서 결국 패가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풀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백돌 전체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100의 탄력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잡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묘수가 있습니다.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모양에서의 급소 여기 치중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100이 이곳을 두면 이렇게 넘어가 버려서 두 점을 잡더라도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옥집을 만들면 100 전체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슬기를 하실 수 있는데 100은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기 치중을 가면 100은 일단 이곳으로 받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넘어가면 두집이 쉽게 나기 때문에 흙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는 순간 이제는 두 점이 아니라 석 점으로 옥집을 만들 수가 없죠. 100이 여기 뻗는 순간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이쪽 젖혀서 두는 수 생각할 수 있죠. 이 수는 100이 뻗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는 한 번에 집을 없앴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100이 이쪽으로 안 받죠. 여기 막아서 받습니다. 흙도 여기서 가만히 있는 수는 집이 나기 때문에 집을 없애려면 이쪽을 들어가고요. 막을 때 그때 이어가야 돼요. 이렇게 돼서 지금 두집이 안 난 것처럼 보이죠. 위쪽 집은 진짜 집이지만 아래쪽은 가짜 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00이 이쪽을 치받고요. 두집을 없애려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단수 집고 여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흙이 뚫리면서 다 잡힙니다. 말이 안 되죠. 여기를 젖혀서 어거지로 두집을 없앨 수는 있었지만 바깥으로 나가는 수가 있어서 결국 성립하지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쪽 젖히는 수도 실패입니다. 일단 첫 수는 여기를 먼저 붙여가는 수가 좋습니다. 여기를 막을 때 여기서가 문제예요. 여기서 아까 젖히는 수는 치받는 수로 인해 안 됐죠. 그렇다고 먼저 치받으면 두집이 납니다. 그래서 치중을 한번 가보는 수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수도 아까랑 똑같은 게 맞고요. 넘어가서 두 점을 잡아만 주면 먹여쳐서 잡았지만 지금은 잡아주지 않죠. 치받고 단수가 선수 단수 선수 집고 나갑니다. 백이 어떻게든 비집고 나갈 수가 있어서 이 치중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발 좁혀서 이렇게 붙여서 도보겠습니다. 막으면 뻗어서 옥집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젖히고요. 뻗을 때 잡아주면 또 옥집이 되지만 여기 잊고 재방송 하는 것 같은데요. 단수 집고 이렇게 또 나가버립니다. 붙이는 수도 실패해요. 이 문제에서의 정답은 이 수가 하이라이트 인데요. 바로 여기로 하나 좁혀서 들어가는 수가 묘수입니다. 이 수로 인해 잡았어요. 왜냐하면 백이 일단 막으면 지금은 여기 젖혀버립니다. 아까 단수 단수 집어서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기 단수 칠 때 여기 3번 4번 교환이 있기 때문에 한 점 그냥 줘버리면 여기서 집이 안납니다. 3번이 그래서 묘수예요. 백이 막으면 이렇게 둬버리고 한 집을 내면 집어버립니다. 단수 집고 원래 집는 거 선수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젠 자충이죠. 이곳 막아버리면 잡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백의 최강의 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수 치고 여기 집어서 나가는 수인데 이 수도 마찬가지죠. 흙이 가만히 들어가면 집는 선수가 안 됩니다. 먼저 단수 치고 보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 전체가 잡혔습니다. 결국 여기 붙여놓고 여기 두면 백돌이 패도 안 나고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일단 급소인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천천히 좁혀가면서 두는 수가 묘수라 백 전체를 잡을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문제 풀어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재밌었죠. 백이 여기를 막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급소리를 두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두려다가 예상치 못한 이 4번 단수의 일격을 맞아서 패를 내는 문제였는데 이렇게 단수치는 수 어떻게 보면 집으로 대손해처럼 보이지만 이런 수가 맥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예상치 못한 수였죠. 이 만회모 천천히 들어가는 묘수로 잡는 문제였는데요. 두 문제 모두 예상치 못한 맥점이기 때문에 바둑은 계속해서 연습밖에 없겠죠. 사회 문제를 풀고 또 푸시면 이런 맥점도 눈에 익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회바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